우리가 지금까지 포살날, 제가 포살하고부터 제가 보살개라고 하는 계율이 율문에 있거든요 이걸 제가 중국에 수개 시간은 계단에 가서 참여했는데 제가 보살들에게는 이 개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포살날 한번 터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하는 포살날인데 본래 경전에는 대장경에는 이 명칭이 우바세 개경 수개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해 우바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 우바세 속에도 우리가 말하는 보살님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보살님이라고 안 하고 보사님이라고 합니다 보사, 보살이라고 안 하고 보사라고 하는 것은 보자는 보호하는 말을 줄여가지고 보자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을 가르켜 가지고 그 절 명칭에 따라 우리는 불강사 가니까 불강사 그렇긴 해 불강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죄가 신자다, 불자다 해서 보사라고 합니다 그렇긴 해 우리나라는 보살이라고 하니까 와 경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살의 경지는 어떤 경지까지 정확하게는 경제는 10지 보살, 1지에서부터 그 이상은 전부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수행하려고 수계한 사람은 계를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보살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남자 신도거나 여자 신도거나 계를 받으면, 수계를 하면은 명칭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거사라고 하는 호칭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종단에서 신도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엔 신도증이라고 안 하고 거사증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거사증 가진 것이 우리나라 치면 신도증입니다 그 신도증을 가진 분은 3일 동안은 그 절에 와서 자기의 권리로 먹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책임을 하나 맡아가지고 3일 동안 해야 됩니다 부엌에 가서 불 때는 거 하면 불 때는 거 3일 동안 밥질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반찬 만드는 채공간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채공간에 가서 본래 있는 절 주인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우리 식구답고 절에서 주지스님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거사가 되려고 하면 또 보살이 되려고 하면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위에는 한문을 열어서 놨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보시고 만일 그렇던 법을 짓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또 엉당히 물을 찌니라 네가 이 앞에도 내용 나오는데 그렇던 짓을 비법을 행동으로 하겠나 못하겠나 이래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 그렇던 법을 짓지 않겠나 그렇던 행동을 하지 않겠나 그렇던 말을 하지 않겠나 그렇던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그 세 가지가 신구의 사묵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안겠다고 그렇던 법을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 안겠습니다 그럼 개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던 일을 하겠나 안 하겠나 물어보면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물어야 돼 엉당 물을 찌니라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너가 장차 다섯 가지 거스르는 죄 올바르지 않는 죄 말입니다 정법이 아는 죄 죄를 짓지 않겠는가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그릇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거기에 제가 대략 나열을 해놨습니다 짓지 않겠는가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 짓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섯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오역제라고 합니다 오역제 오역 다섯 가지 그릇된 일 반대되는 일 반역하는 일 그걸 하지 않겠나 이걸 갖다가 무거운 죄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지극히 악하고 법도가 없는 무거운 죄를 갖다가 오역제라고 한다 오역제 중에는 소성에서 정해놓은 오역제가 있고 대성에서 정해놓은 오역제가 있습니다 이게 율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소성에서 정해놓은 죄는 뭐냐 하니까 바로 아버지를 죽이는 죄 오세 그런 게 많이 신문에고 뉴스에 나오죠 세상에 세상에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나옵니다 율문에는 그런데 아버지를 해치거나 죽이는 죄 그 다음에 아버지만 죽이는 게 아니고 또 어머니를 죽이는 죄 해치거나 그래서 순서적으로 나는 율문에는 어머니를 해치거나 죽이는 죄가 1번입니다 아버지를 해치거나 죽이는 죄는 2번이에요 율문에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 뒤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호적에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올라가 있거든 불경은 왜 그렇느냐 아기를 놓은 장본인은 어머니지 아버지는 아기 놀았고 씨앗만 심어진 것뿐이니까 너는 아니 그정 어머니보다 너는 뭐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두 가지는 은혜의 바치다 이 말입니다 자식의 최고 최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다 그리고 아란을 해치기나 죽인 죄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악심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이런 죄 그 다음에 화합해가지고 공부하는 선임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이런 다섯 가지가 소성에서는 다섯 가지 무거운 죄를 짓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정해놨고 그럼 대성에서나 어떤 것이 다섯 가지 무거운 죄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살이 모신 탑이나 절지나 절이나 그 등 부처님 경이나 불상이나 이런 것을 태우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역제 중에 처음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성에서 이야기 두 번째는 성문이나 영각이나 그리고 대성 수행하느냐 육바람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선임 비방하면 안 된다 이래놓으니까 선임 비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괜찮습니다 그런 보살님이 아이고 내 방에서 나가가지고 이것도 범어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을 신고 내려가다가 코부득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당장 봤네 그게 와 넘어지는 아이고 내가 신발을 신다가 잘못 신고 잘못 신은 게 아이고 절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신장이 신을 낙하는 신의 곡에 들어앉았다가 발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푹덕컴 앞에 넘어졌지 않았냐고 콩깽기 땅에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출가자가 부처님 법을 닦는 것을 비방하고 그를 못 살게 하는 거라 죽이든지 회하든지 이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성의 오역죄 중에서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은 그거는 다섯 개 다 안 범해도 이 죄에 속한다 모든 업보를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열 가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십 선업을 짓지 않고 십 악업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오역죄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짓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면은 예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사 오개를 줄 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앉았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개는 안 받겠습니다 왜 안 받겠나 나는 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 술독에 들어가 살아라 이 개 받고 술독에 들어가 살아라 그래 버렸어 오개 다 받고 가도록 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살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오세는 처사님 술을 잡수는 거 어떤 나무라이기네 쫓깨이 마시다가 아이고 술독에 들어가 살아라고 스님이 가던데 이카면서 안 마신대요 그것만 해도 그 개 받은 게 효용 가치가 있는 게거든 술 마시지 말아요 내 주 간염 걸려가 죽어 담배 피우는 거사님들 오면 냄새 나는 거 알거든 처사님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놔두고 빨리 돌아가시면 어쩌게 되는 게 에이 그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애들 엄마보다는 오래 삽니다 그렇겠는데 몇 달 전에 죽었어 막말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만일 오역제를 지치 않겠다고 말한다면 또 응당이 또 물어라 뭐라고 내가 장체 정법을 올바른 법을 훔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개도 받지 않고 경을 보고 또 불경 책을 보고 아 이것이 정법이고 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가 정법을 공부하고 개를 받은 것 같이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또 예액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만일에 법을 훔치는 일을 지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또 응당이 물어야 되는 일이 또 있다 너가 이근이나 무근인 사람이 아닌가 요래 묻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도 비국에 받고 삼미계 받을 때도 개사 스님이 그래 물었습니다 이근이나 니 이근이 아니냐 무근이 아니냐 요래 물었어요 처음에 물을 때는 이근이 뭔지 무근이 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일문을 강의하고 보다 보이긴 했고 이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쫓게 하는 거 서놨습니다 그것만 읽어보시고 무근도 읽어보시고 하면 되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해도 민망스러워 그거는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근이나 무근인 사람이 아닌가 니가 그러면 그거 개주면 안 돼요 내가 행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행자로서 태방이 돼 나갔어 밤에 이제 행자들 같이 잠자고 그러니깐 그 행자 옆에 자는 사람은 잠을 못 잤어 왜? 잠들라 카메 거랑고 잠들라 카메 거랑고 그래가지고 이삼 갔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까 그렇더라 그래서 검사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 집에 보냈대 얼마나 그거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그 다음에 팔관 재개를 파괴했거나 부모 서성이 질병 일정에 버리고 가지 않았는가 버리고 가지 않았는가 부모님이 편찮은데 서성이 편찮은데 이것이 팔관 재개 내용에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것이 나옵니다 부모님 버리고 간다 어제는 거리고 간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깐 연세도 시에나 시어머니를 갔다가 외국 구경식이 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외국국에 가서 공항에 내놓고 잠깐 어머니 기다리세요 저기 가서 먹을 거 사올게요 했는데 밤이 되도록 안 와 그러니까 그 나라 경찰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수용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었다 하는 것도 내가 신문에 봤어 며느리가 구경시켜준다고 그래가 따라왔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먹을 거 사가 오겠다 하는데 며느리가 길을 잊어버렸는지 안 온다고 내가 신문에 읽어봤거든 그러지 말아요 죄받아요 행동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보리심을 바랄 사람을 죽이거나 부처님 공부하가려고 절에 간다든지 기도 간다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해치거나 해치거나 현전성물을 훔치거나 이 현전성물이라고 하는 거 절에서 사용하는 물건인데 그 물건이 내가 탐이나마 그 놈을 싹 그럼 호주부인 너가 가면 안 된다 요 말이라 훔치거나 양설과 악담하거나 양설하고 양설은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니까 말이 두 가지 되어버려 요 내가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은 그걸 양설합니다 그래서 양설의 과보를 받는 사람은 어떤 후생의 과보를 받고 태어나는가 뱀의 과보를 받고 뱀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뱀은 혀가 두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혀 하나로 가지고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고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래서는 이제 말하는 그 과보로 뱀의 과보로 말한다 인과 음공공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매에게 그랬던 법을 짓지 않겠는가 그랬던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행동하면 그 행동하는 그게 뭐냐 이 집안은 법도가 개판이구만 안 갑니까 걔는 애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럼 낳은 새끼가 앞놈도 있고 숫놈도 있을까 이가 말해 숫놈이 1년만큼이나 아냐 1년 후에는 그 놈이 엄마를 올라타잖아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래서 집안의 법도가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는 강아지는 촌수가 왜 됩니까? 엄마가 지가 낳은 아들하고 1년 후에는 좋아가지고 새끼 낳았다? 그럼 새끼 그거는 촌수구여야 됩니까? 아버지 쪽을 치면은 아 나 동생이고 어머니 쪽에 치면은 아들이진 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있겠니 개판이라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스님들에게 신도들에게 개율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중에게 나 망어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예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망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열 가지 과보받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치도론에 가면 있습니다 팔만배장경을 세 부류로 나누면 하나 경장이 있고 논장이 있고 율장이 있는데 논장에 가면 하나 대치도 늘이라고 하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느냐 망어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 십종의 제과이다 입에서 냄새가 난다 입에서 양치대도 냄새 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뭘 했느냐 거짓말한 사람이다 이 말이래 이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선신은 멀어지고 비인이 따라다닌다 악신이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참말을 하여줘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의논에 참여할라고 해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항상 비방을 받고 나쁜 소문이 퍼져나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가르치는 말을 남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항상 근심이 많다 비방하는 어버이 인연을 짓게 된다 자꾸 자기도 남을 비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연습이라도 지옥은 가지 마세요 제가 본문할 때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말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잘못을 나 저지르고 싶어도 교도소 갈 짓은 하지 마라 에이고 한 번쯤은 교도소 갈 만한데도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습이라도 거느 가지 말아라 내가 교도소 법사로 법문 1년을 다녀보니까 그는 갈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남이 비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방을 받는 이 내용 열 가지만이라도 기억한다고 하면 거짓말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만약에 막약약자 갖고 있는데 만약 약자를 갖다가 인식명세로 쓰면 여기 그대가 너는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말한다면 인자 수계를 받고 거사가 되든지 보살님이 되든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또 응당 또 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다 선남자야 우바세 개 우바이 개는 지극히 매우 어려움이 되는 이라 개바다가 지킬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마음 단단히 먹고 하여라 무슨 까닭인가 뭐 그래 어렵는가 이 우바세 개 우바이 개가 능히 삼위십 개와 대비구개와 보살개와 이에 아뇨다라 삼락삼마 보리에 이르게 되는 근본을 짓는 것이 바로 보살 개 처사 개 이 말이다 요 말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우바세 개 우바이 개를 수지하면 잘 받아 지킨다고 하면 능히 이와 같은 등의 개 이와 같은 등의 개는 위에서 이야기하기를 삼위십 개와 대비구개와 보살개와 아뇨다라 삼락삼보리라고 하는 그 개를 난 얻어서 획득하여 정득하여 깨달아서 이익이 한량이 없는 이라 만일 이와 같은 개를 헐떡고 파괴하는 것이 있으면은 한량 없고 가장자리가 없는 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사막도에 처하여 큰 고뇌를 받느니라 이와 같은 개를 지니지 아니하고 개를 도리어 헐떡고 파괴한다고 하면은 말할 수 없는 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지키는 개행을 참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어떤 분은 스님들이 영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스님 파괴 조금 하는 것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좀 영양가 되는 거 만들어가 갖다 드리면 안 됩니까 그 각을 낸 집에서 너희들이나 먹으라 하기로 했어요 은사스님이 편찮았을 때 어느 신도가 너무 안타까워가 집에서 뭘 고아가 가와가지고 스님 이거 자수세요 내가 본 거는 아닌데 시작하는 내 사제가 보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 스님 앞에 노니까 스님이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확 나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신도 옷 입은 데 확 뿌려버렸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계시네 진짜로 큰 스님이다 마음속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불자 형제들이 모셨던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은 개행을 얻듬으로 처음부터 지키고 나왔던 정계사입니다 그런데 이 불광사 도령에서 개행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김치 담을 때 제가 부탁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신 채 여쯤하고 김치 담윱시다 그 말 우리 불자 형제들이 따라주고 들어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 요번에 김치 담는데 울려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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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수용해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법당에 가서 스님 영정 앞에 스님 튀어왔습니다 요번 김치나 오신 채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미쳤죠 좋은 일이 있으면 스님 영정에 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내가 이제 할 양없는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수개받은 사람이 또 수개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능이 지극한 마음으로 우바세계를 우바의계를 받겠느냐고 물으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서 율문에 우바세계경 수개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본문해 놓은 걸 제가 거기서 발치해가지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중국가가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복사해가고 우리나라 대장경하고 비교하니까 똑같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살날 잠깐 있는 그 시간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우리 불자형제들한테 약속을 하고 포살하고 난 이후에 이 법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드리는 그것이 포살날 남은 시간 짝투리 시간 법문하는 걸로 메꾸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포살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